오늘은 마태호검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목사의 또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걸 위해서 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늘 기도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일부는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또 부담도 있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문득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관계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될까 이러한 것이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편견을 버리고 비난이나 불평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겸손하고 관심과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대인관계하는 것 물론 이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설교할 모든 구체적인 것을 설정을 하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무언가 가장 핵심적인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대인관계는 마땅히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되죠. 10계명을 주신 것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그것은 위선일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좋은 감정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희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해꼬지하고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를 해하고자 하고 그걸 다시 말하면 원수를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주제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 아니까 일곱 번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다 예수님은 예상외로 내게 이루느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사랑을 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용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마지막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에 결론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너희에게 해꼬지하고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고 너를 모욕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네가 나한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나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꼬지할 수 있어 내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네 내가 너에게 한 대를 내게 쳤으니까 너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 아니겠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피폐해지고 각색 그러한 질병과 분노와 원한과 또한 쓴뿌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피폐해지는 것 의학자들이 이러한 원한을 가지는 것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 근본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러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 소위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뭐 구분하는데 사실 사이코패스는 정신질환자니까 뭐 그건 구분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대개는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담겨진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자라날 때 그 환경 속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학대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사의 불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마음 속에 상처가 많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이러한 문제가 도처히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것도 특별히 무슨 병에 잘 걸리냐 하면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그 진료실에 있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 욱하게 되면은 제가 제 자신을 이거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알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하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상담과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극단적인 분노가 쌓이게 되고 원한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강도에 따라서 서서히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들 경고의 호르몬들 노아드레나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뭐 커티솔이라든지 이러한 호르몬들이 이렇게 분비되게 되면은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또 심장에 부정맥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게 심해지면 혈전이 만드는 혈전 얼마나 혈전이 무섭습니까 혈전이 생기면은 뇌에 박히면 뇌절중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폐에 박히면 폐색전증이 걸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요 아이 목사님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걸로 인하여 쓴뿌리가 많은 거예요 쓴뿌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이러한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나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이 작게 크게 우리의 마음 잠재의식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수면으로 떠오르니까 이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정신적인 성격 장애도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신체증이 사로잡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가 면역성 루프스 에리토마토스는 홍방성 낭창 루마치스 질환들 갑상선 항진증 내지는 갑상선염 갑상선 저하증 또 심지어는 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쓴뿌리 영어는 비타니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자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우리의 육체는 항상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에게 분노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갑자기 변비가 생기게 되고 심장 박동이 막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생기게 되고 갑자기 면역기능이 쫙 떨어져서 폐렴에 자주 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물론 의사들은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래서 그 유명한 버디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심리학교이신 웨딩컨은 어떻게 하면 이 용서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기법이 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자신이 그 워딩컨 교수 자신이 자기가 연구한 용서에 대한 해법을 직접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부르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강도가 자기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구를 했어요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참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범죄자는 용의자는 잡혔는데 그 용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 인하여서 그 분노와 적개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연구한 용서에 대한 그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자유케 됐다 그래서 그러한 원안으로부터 나는 해방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적인 용서다 이렇게 찬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자기 두 아들을 그 친구가 총살했잖아요 그 공산당에 세뇌된 그 친구가 그랬을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붕괴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당했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총을 들고 쏴죽이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나서 그것이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라고 말이야 저는 얼마나 찬인한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게 이 용서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용서는 금혈이 여기는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그 워딩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로서 우리 유명한 나폴레옹 프랑스 황제죠 프랑스 황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 갑자기 그 군중에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황제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번에 사형장에 끌려가게 될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살인죄를 지어서 그 살인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거기에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또 울며 불며 황제에게 탄을 합니다 황제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요구합니다 극렬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황제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감동을 입고 그래 내가 용서하니 너는 편안히 가거라 이렇게 했던 일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이성으로 어떤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는 피부 아래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이치를 따져서 용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해를 받은 만큼 그 사람도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성대로 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바드 대학의 공중보건 영성 관련 책임자인 반도 윌리 박사는 용서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단계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우리는 길을 가다 갑자기 주차를 하다가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참 갑자기 차가 말이야 자기 주차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주차를 해버려요 요새 주차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냥 막 태격태격하고 그냥 소리가 질러가고 고성이 가고 어떤 경우에는 뭐 살인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보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드라이브를 하다가도 그러한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첫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서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회상해보는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다시 돌리듯이 그 사건을 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욱하고 그냥 그대로 감정대로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려본다고 해요 이것을 바로 회상법이라고 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둘째는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혹시나 이 사람이 갑자기 앞질러서 했을 때는 뭔가 바쁜 일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어떠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일단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누구의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던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다가 보면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급한 분노로 그 사람을 창망하고 그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 철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이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저는 기도하면서 자주 노트를 이렇게 대학 노트라고 그러죠 그 노트 스프링이 있는 그걸 사놓고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막 적습니다 때로는 그림도 그려가면서 말이에요 누구를 축복하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그걸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필기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다 결단을 해놓고 그러나 그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울컥하고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취소해버려요 하루에도 뭐 열두 번씩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냐 그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용서를 붙드는 방법을 우리는 구사해야 된다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분노의 감정이 막 올 때 환자에게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이런 안정제 계통의 약을 또 잘 듣는 약들 그 약을 처방해 주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일단은 화내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학습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원장님 제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그 희소식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분노 조절 환자에게 그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 나치에 희생된 그러한 유대인 600만 명이 어떻게 처절하게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이제 출구 그 앞에 바로 뭐라고 써있냐 하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민족의 순환이 많았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그 말도 빼앗기고 이름과 성도 빼앗기고 우리의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노무자로 끌려가고 또 일본군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권도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동일본 대지진 때 말이에요 앳꼬께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냥 그 주범으로 몰아서 자기의 그러한 피해를 갖다가 조선 사람에게 돌려서 그냥 죽창으로 다 찔려 죽이고 산처럼 묻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말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어젠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미 경제적으로는 10대 경제 대구간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인 규모로만 선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되더라고요 이탈리를 앞섰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가로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역사 이래로 첫 번째로 선진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그 일본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소비지수를 따지면 일본을 이미 앞서고 말았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억울함과 피해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원수를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저주하지 말자 저주하지 말자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 무슨 저주를 하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우면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지요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이건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섭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주하는 자가 정상적인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 이게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해꼬지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백배를 갚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정하지 마라 이 목사인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를 대적을 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그냥 모르게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안 나오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이 저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꼬지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주여 저희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테반이 숨겨하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모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저주하지 말고 용서해야 될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비유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세물을 해야 되니까 그 빚이 있는 걸 너 빚을 갚아라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네 몸을 팔아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때 그 종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주인 앞에 통해하면서 갚기를 결단할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이 됐다 이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과연 갚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갚겠다고 머리를 조아놓으며 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 팔겠습니다 제 아내도 제 자식도 제 가지 모든 것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때 주인의 마음이 감동해서 용서를 했어요 탕감 용서라는 것이 빚을 뭐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 빚을 그냥 없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에게 이러한 해를 끼쳤으니까 그 빚이 증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돼서 그럼 빚을 갚으라 이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없는 것으로 0원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달란트가 6천 대나리온이에요 6천 한 대나리온이 하루에 일꾼의 일삭입니다 일당의 일당 그러면 1달란트가 6천일의 그 일삭이에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게 과연 그 사람이 계산을 해보면 16만 4천 38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돈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6만 달란트 16만 16만 6천만 대나리온 16만 1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관이 이 종이 나가서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백단을 이온 백일 싹시에요 그 얼마나 됩니까 1만 달란트하고 백 대나리온하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빚진 자를 잡아다 놓고 그냥 야 너 빚을 빨리 갚아 너 빚을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놔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매섭게 몰아치자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그걸 보고 주인하게 알린 거예요 지금 방금 주인님께서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그 사람이 자기의 빚진 자 백단이로 빚진 자를 보고 그냥 갚으라고 그냥 막 후려치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너발대바라시 당장 대로 알아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준다 너는 고작 백단된 날이 연대는 그거 갚으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는 그야말로 후한 무치구나 염치 없는 그래서 네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사랑의 마음 감정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기쁘고 보고 싶고 모든 것도 다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수를 만났을 때 내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원수를 맞았을 때 과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너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우리가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이돌면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기 원합니까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봉 18장에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서 너는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영혼을 갖다가 구제했는데 너는 나가서 너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준 자에게 그것을 셈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네 죄도 이제는 단 한 개의 죄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인관계의 그 결과는 용서는 용서 용서치 아니하는 대인관계는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누구를 자꾸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고소하는 거죠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고소하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참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 형제 저 집사 저 목사 보세요 하나님 저 하는 행동을 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기도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참소하는 자 마귀의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참소하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왜냐 내가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일만 달란트의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게 조금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병이라는 건 저는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병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 학박사까지 한 사람 그렇다면 그 병의 원인 중에 잘 낫지 않는 병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연구하고 깊이 상담하다가 보면은 그 병이 잘 낫지 않고 자꾸 재발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용서치 못하는 원한이 숨어져 있다 그것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엄청납니다 저는 제 자신도 제 딸아이 교통사고 나서 등교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냥 소나타가 말해 중학생 어린 소녀인데 그냥 졸한 거예요 졸면 그것도 뭐를 들냐면 유명한 대형교회 지휘자였던 모양이야 레퀴엠 장송곡을 아마 거기 저기 다음주에 뭐하는 모차르트 레퀴엠 그걸 듣고 있다가 그냥 좋은 거야 내 딸아이가 가는데 그대로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 위를 두 바퀴 다 그냥 지나가버렸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출근하려고 지금 대학병원 건대배학병원 지금 누구 아버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신 딸이 지금 인사불성으로 폐에도 피가 차있고 골반도 다 깨려버리고 위덕한 상황이에요 피 그냥 갔더니 완전히 난장판 그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보니까 그 운전자 친운전자 그리고 나서 내게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닙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 그냥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용서한다고 그래야지 마음속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나중에 입원해서 그야말로 그냥 병원이 떠나가도록 그 고통 속에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는 내 딸아이에 그 그냥 그 절구의 모습을 자다가도 두시 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지금 딸이 난리 났습니다 기절한 수준이에요 너무 고통 속 마약을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주고 그럼에도 거기에 그냥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신창란이 생겨요 난 난리가 났다 몇 번을 그냥 아산병원에 불려가 밤중에 그걸 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분노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찾아가서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려고 마음 지나가면서 자꾸 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용서해라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속에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 보상은 엄청난 것이네요 용서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서도 고정대를 받고서 저절로 이것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아주 그냥 달리기 선수가 될 정도로 완전한 완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 사람도 놀래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그냥 뛰어가게 하고 영상 촬영하고 그것을 그 치유의 과정들을 그 치유의 과정들을 다 학술에 발표해가지고 국제학회에 아주 발표해가지고 놀라운 찬사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용서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이와 같이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타짜고짜 제게 이런 말에 용서해 주세요 아니 뭘 용서해 주십니까 제가 어느 몇월 며칠 몇 년도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한 것이 계속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나는 아예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을 좀 해 주세요 용서 예수의 이로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얼굴이 완전한 해방이 이와 같이 땅에서 메인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과 해방의 역사가 바로 용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그 태속의 은혜 우리가 우리가 일만달란트의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정제함을 받게 하셔서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탕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버리시고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어떤 핵고지를 했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듯이 자기의 몸을 버렸듯이 우리도 작은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원한보다도 예수 크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사랑의 정지함은 얼마나 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놀라운 부활의 권능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용서할 때 내 딸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입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젠 다시 볼 줄 몰랐는데 내 가슴에 묻을 뻔했는데 용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용서는 어느 능력보다도 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